자 그럼 이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 다른 나머지 얘기를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기지개 한 번 펴시고 저도 기지개 한 번 폈습니다. 이제는 뭘 하면 되냐면 우리가 URL을 바꾸는 걸 했으니까 사용자가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했을 때 이 링크에 해당되는 웹페이지의 정보를 가져와서 여기에 있는 이 정보를 표시하는 이 부분을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때의 제가 jQuery를 사용하면 좀 편한 것들이 많아갖고 jQuery를 이번 시간에 도입한 겁니다. 한번 해보죠. 우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page2.html이 또 필요해요. 자 page2.html을 만들겠습니다. page2.html 그리고 page2.html은 page1.html가 같으면 되는데 page1, page2 모두 똑같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중복이 발생하면 귀찮은 일이 생기니까 우린 여기 있는 중복되는 코드를 외부 파일로 꺼낼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cut해서 얘를 빼고 그리고 reloadless에다가 page.js라고 이렇게 해서 저 코드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삽입했습니다. 그러면 page1.html에 있는 이 코드에서 sic를 page.js라고 이렇게 해줘서 page.js 파일을 읽어오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page1.html과 page2.html을 그대로 카피하는데 현재 컨텐츠가 잘 바뀌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articl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다른 걸로 바꿔봅시다. 자 저는 랜덤하게 아무 글자나 하는데 자 여기 두 번째 페이지는 한 30개의 단어 정도 이렇게 난수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우린 어떤 상태냐면 두 개의 웹페이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page1.html로 5권, page2.html로 5권 간에 정상적인 웹페이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설명이 필요하냐면 그 다음에 필요한 설명은 이겁니다. 자 사용자가 지금 page1.html에 있는데 page2를 클릭했을 때 현재 우리가 앞에서 구현했던 거는 url은 바뀌지만 컨텐츠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url이 바뀌는 기능은 그대로 두고 여기다가 뭘 결합하면 되냐면 page2를 클릭했을 때 웹브라우저한테 page2.html이란 파일을 읽어서 읽어서 다운받은 다음에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 article 안에 들어있는 내용만 추려서 그것을 어... 여기 article 추려서 이 웹페이지에 있는 article이라고 되어 있는 이 태그 있죠? bracket id는 무시하세요. 저 article이란 저 태그의 내용을 내용으로 교체하도록 시키면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뭐 page2.html에 head 태그, body 태그 이런 쓸데없는 것들은 다 무시하도록 하고요. 자 이걸 하려면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jQuery에는 이런 기능이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자 해보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여기 page.js에서 history를 이렇게 바꿔주는 부분 밑이나 위에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였죠? 사용자가 클릭한 그 링크에 해당되는 웹페이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 웹페이지에 있는 article 태그 안에 있는 콘텐트를 현재의 웹페이지에 article 태그 안에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웹페이지에 article에 우리가 뭘 할 거예요? 여기 있는 이 url 있잖아요. 이 url에 해당되는 주소를 다운로드 받아서 현재 웹페이지에 article 안에다가 넣는다는 코드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제가 지금 현재 page1.html이고 여기에서 page2를 클릭했을 때 여기 있는 이 article 영역이 어떻게 바뀔지를 봅시다. 자 해보면 클릭할게요. 그럼 이렇게 바뀌는데 화면 사이즈는 상관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바뀌는데 이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시큐리티 에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failed to execute push state on state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url을 보시면 이거는 파일로 시작하죠. 즉 파일로 시작한다는 것은 제 컴퓨터 위에서 동작한다는 겁니다. 로컬에서 인터넷과 상관없이 동작한다는 것인데 이 자바스크립트의 보안 규정상 history push state 라고 하는 기능은 여기 이렇게 보니까 서버에 올라가 있는 상태 즉 ip를 통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동작이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웹 서버를 직접 돌릴 수 있는 상황이면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브라켓이라고 하는 에디터를 쓰고 있는데 이 브라켓 같은 경우는 실시간 미리 보기 기능을 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ip를 통해서 이 웹 페이지를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브라켓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로컬에서 하는 경우라면 잘 동작하지 않을 거예요. 아쉽게도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다시 여기는 페이지 2를 클릭했을 때 이 바디 밑에 있는 아티클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클릭하니까 바뀌긴 했는데 아티클 밑에 스크립트, 아티클, DRV 컨트롤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된 거냐 그건 뭐냐면 자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것은 뭐였냐 여기 있는 페이지 1을 클릭했을 때 이 웹 페이지에 있는 아티클 안에 페이지 2의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어 이걸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여기 있는 이 인자로 전달된 주소에 해당되는 페이지 2.html의 모든 요소들이 이 페이지 1.html의 아티클에 어 삽입되면서 저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음 읽어온 페이지 2.html 중에서 바로 이 아티클 안에 있는 이 내용만을 페이지 1.html에 삽입하시면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특수한 걸 추가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뒤에다가 더하기 한 칸 띄우고 아티클 이라고 하시면 그럼 어떻게 동작하냐 jQuery가 어떻게 동작하냐면 여기 있는 이 주소에 해당되는 웹 페이지를 가져와요 일단 그리고 그 웹 페이지에 있는 태그 중에 아티클이라고 하는 태그를 어 현재 웹 페이지에 아티클에다가 꽂아넣습니다 해보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페이지 2를 눌러볼게요 클릭하니까 됐는데 어째 이상하게 아티클이라는 태그까지 따라온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아티클이라고 우리가 써주게 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앞쪽에 있는 주소에 해당되는 컨텐트 중에 아티클이라는 태그를 포함한 결과를 아티클 아티클 현재 웹 페이지 아티클에다가 로드하기 때문에 아티클 태그가 중첩돼 버린 겁니다 자 이런 문제를 저는 없애기 위해서 아티클 태그 밑에 있는 직계의 음 음 뭘로 할까요 직계의 컨텐트를 를 로드한다 라고 이렇게 해줄까요 그럼 페이지 2.html의 아티클 밑에다가 저는 컨텐트라고 하는 div 태그를 넣고 여기 있는 코드를 컨텐트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럼 당연히 페이지 1도 똑같은 형식을 가져야겠죠 컨텐트라고 하고 여기 있는 코드를 이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려운 얘기에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페이지 2를 클릭했을 때 아티클 태그가 어떻게 바뀔지를 보세요 페이지 2를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아티클 밑에 컨텐트 안에 이 정보가 잘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됐나요 네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해가 안 가면 한 번만 더 보세요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뭘 할 거냐면 자 우리가 이제 이거까지 됐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페이지가 전환이 되면서 정보가 바뀌는데 지금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웹 페이지에 그 지금 제가 선택한 아티클 태그 안에 있는 부분만 부분적으로 바뀌지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url은 대신에 바뀐다는 겁니다 바뀌죠 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사용자가 백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url은 바뀔 거예요 하지만 컨텐트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뭘 해야 되냐면 음 사용자가 백버튼을 눌렀을 때 사용자가 누른 백버튼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로드하는 작업을 또 추가해야 돼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